자 오늘 시장이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기염을 토하고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섹터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5G 관련 5G 장비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요즘에 5G가 방향은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한 2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뭐 3분기 이후에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이제 중국 5G 기업 제재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에서 이제 발의가 돼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제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음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삼성이 인도 1위 통신사의 5G 장비 공급 계약도 했는데 좀 삼성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인도 이제 공급 계약도 한 것도 있지만 지난달에 이제 버라이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제 방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과 좀 해당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버라이즌이 2020년에 이제 8조 원 계약을 이제 맺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흐름 봤을 때는 5G에 이어서 6G까지도 협업 관련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글로벌 5G 장비 쪽에 MS를 보면 1위가 화해입니다. 한 28에서 29% 되고 삼성은 한 3.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에 정말 안 좋고 또 이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안 좋죠. 그런데 인도 쪽이 내년에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이 이제 5G 기업 이제 제재 법안도 발의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이 좀 반사익을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에 마켓이오 3.1%에서 10% 수준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음을 봤을 때는 아 내년에 삼성전자의 점유율 증가폭이 좀 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또 인텔의 겔싱어 CEO가 방한했는데 이재용 회장과의 회동은 안 됐었지만 또 이제 경기현 사장과 통신 쪽 사장 만나서 또 이제 반도체나 또 이제 5G 관련돼서 협의 관련된 소식도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5G 관련된 부분 이슈는 올해보다 또 내년에 좀 더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도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은 RFHIC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좋은 종목 많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주요 매출을 좀 살펴보면 질화갈리움 트랜지스터랑 또 질화갈리움 전력 증폭기 이 두 개가 매출의 무려 9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지하는 건데 이 질화갈리움을 활용하면 이제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크기를 반으로 줄이면서도 전력을 20% 절감할 수 있는데 이 질화갈리움이 또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027년까지 뭐 연간 50에서 90%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도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언론에서 좀 소식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랑 한국과 영국 5G 오픈넨 관련돼서 R&D에 이제 RFHIC가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넨이 뭐냐면 이제 무선 기지국과 네트워크를 구축 시에 특정 사업자만이 아니고 여러 사업자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은 화웨이랑 조금 이제 점유율이 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력 반도체 얘기도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RFHIC가 DB 하이텍과 이미 협업 중이고 또 이제 SK실트론과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또 이제 협력 기대감도 아직은 설득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이와 같은 모멘텀, 단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좀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